솔로의 김경철님의 무대이신데요 이분은 헐리우드에서 배우신지 6개월밖에 안되셨대요 아주 섹스오픈 연주도 아주 잘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개월 동안의 드럼을 저렇게 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감상 포인트로 주시고 감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곡은 너의 의미라고 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무엇을 더 알겐 힘겨울 약속 눈이 찢어진 내게도 와 흘리지 않는 수순밖기가 되네 눈이 찢어진 내게도 웃음이 쓰러지고 그 처음으로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깨불어 나의 손을 잡고 널 향해 지는 날이 바람뿐자 너의 한마디 말고 그 후원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한 작은 눈빛고 수술한 김에서던 너에겐 힘겨운 약속 어둠 어둠 어둠을 긁고 흐리지 않는 수술밖에 없애네 소금의 한 이야기 꽃은 새롭게 수술한 김에서던 너의 흉한 바람은 안전한 흔들한 그 여성은 좀 얼른의 칠레를 잃는 삶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6개월 되신 분 맞아요? 인사는 그냥 다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